안녕하세요. 기승민입니다. 제가 ITC 기술 고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러버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ITC 기술 고문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가격이고요. 그 다음에 성능입니다. 이 ITC 울트라 러버는 제가 ITC 대표님과 일본에 생산하는 공장의 대표님과 미팅을 통해서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에 이 ITC 울트라 러버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이렇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왔는데 성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. 제가 일본에 두 차례를 가서 정말 하루 종일 테스트를 했습니다. 테스트를 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러버 중에 하나가 바로 울트라였는데요. 아마추어 여러분들이나 어떤 프로 선수들이나 러버 하면 무조건 잘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.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러버가 입맛에 맞게끔 잘 나가기도 하지만 안정성도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러버는 여러분들이 100%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러버여야지만 그게 좋은 러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정말 뛰어난 반발력과 그리고 안전한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러버가 바로 울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앞에 곧 찾아뵐 거니까요.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뛰어난 성능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울트라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